2차전지 배터리 생산은 전극공정, 조립공정, 화성공정 세 가지 공정으로 나뉩니다. 전극공정은 양극과 음극을 만드는 공정입니다.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공정입니다. 전극공정은 원재료를 혼합하는 믹싱 공정을 시작하여 혼합된 슬러리를 포일에 도포하고 건조하는 코팅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 전극 두께를 낮추는 캘린더링 공정 혹은 롤프레싱 공정, 전극을 잘라주는 슬리팅 공정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전극공정을 통해 양극판과 음극판이 완성되면 분리막, 전해질까지 2차전지의 4대 소재를 모아 조립하게 됩니다. 이 공정을 조립공정이라고 합니다. 조립공정은 극판을 쌓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롤 형태로 극판을 구부리는 와인딩 방식과 각 티슈처럼 극판을 평평하게 놓고 겹쳐 싸는 스태킹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원통형과 각형 배터리의 조립공정에서는 와인딩 방식을 사용하고 파우치 배터리는 스태킹 방식을 사용합니다. 전극과 분리막을 결합하여 1차 반제품인 바이셀을 만듭니다. 그리고 전해액을 투입하면 전지의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마지막 공정에서 밀봉을 해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공정은 화성공정 또는 활성화 공정이라고 합니다. 전기 에너지로 배터리를 활성화시키고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에 돌입합니다. 먼저 3시간가량 상온에서 보관하고 또는 열을 가해서 보관합니다. 이렇게 일정 온도와 습도에서 배터리를 보관하는 과정을 에이징이라고 합니다. 전해액이 배터리 내부에 고르게 분산되어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 간의 이온의 이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포메이션 공정에서는 충방전을 반복해서 용량과 전지 상태를 검사한 후 외관 검사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엔 세를 모아 모듈을 만들고 또 모듈을 모아 팩으로 조립합니다. 설명되었습니다.